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상태가 이런 문제로 사안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함께하세요 내 마음 왜 이럴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인가요? 제가 이렇게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 마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저희가 신학생 때도 신학은 배웠는데 신학, 성수학, 철학은 배웠는데 심리학은 거의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당에 나가서 신점들로 상담을 하면 다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는 극히 적고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대인관계가 생기는 갈등 문제 이런 것이 주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심리학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데 또 자기 마음을 질책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조금조금씩 좀 가르쳐드릴까 해서 프로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분들 내 마음을 왜 이럴까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소신이 강한 사람들 있어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이거야, 자의식대로 딱 밀어붙이는 사람들 왜 그런 건가요? 소신이라는 게 그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진 게 아니라 소신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신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유부단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소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소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그 소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들도 그렇고 지도자급에 속하는 분들이 자기의 신앙적 소신을 밀어붙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라는 기도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옳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게 되면 독단적인 소신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소신이 강한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이 대개 사이비 교조들이에요 사이비 교조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따라와 얘기하는 거죠 의전적인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독단적인 소신을 갖고 지나치게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동키호테 같다 동키호테 출발 동키호테같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 상식을 초월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있는 예수님 말씀은 틀렸다 내 얘기대로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다 부정을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내 방식대로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무 위험하죠 조금만 빗나가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죠 일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신이 건강하고 비전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가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좀 망상적이다 그러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나치게 자기 소신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가끔가다가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곤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 중에 어떤 분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을 해요 10시간 근데 그거밖에 안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10시간 근데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10시간은 10시간 동안 기도는 하는데 뭐 졸다가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딱 그 뭐 딱 자리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흔적흔적하면서 10시간만 때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본인은 나는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기보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동켓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면서 병원을 다니지도 않고 안수기도만 다니는 사람 무엇이 문제일까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물음이 없어요 물음이 없어요 신앙에도 신앙도 의심을 갖고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개 이런 분들은 암기식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리책 보고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제가 카톨릭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리책들을 봤는데 내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예전에 나온 것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현재 이게 맞는 일일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가장 건강한데 그냥 고지교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지교대로 이건 맞다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고 의심을 품는 것을 마귀가 나에게 유혹을 던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걸 영적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귀 탓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천사가 나에게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염병하고 거의 조염병과 경계선에 닿아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또 사이비 교주들의 먹잇감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홀랑 빠져들어요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받지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가토리 교회 곳곳에서 그런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신편에 가시고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일반 병원에 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 이상 없어 정말 이거는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그때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게 병원도 안 가고 안수도 안 가고 나는 그냥 기도로 다 낫게 하겠다 아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안수 좀 해주세요 네 담고 그러면 평소에 좀 의심도 많이 해야 하고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뭘 좀 경계해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없어요 가끔 어떤 종교인들이 나는 산에 가서 명상했더니 깨달음을 얻었다 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끝이 없어요 깨달음의 단계는 끝이 없어요 아 나는 다 깨달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다 알았다 이건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깨달음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았다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공부해가는 과정이 그게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모든 걸 다 한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거의 100% 사익군들이에요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존재들이에요 다양한 책을 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사육의 종교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빛나간 신앙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약간 사이비의 종교인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야죠 근데 이미 다 세뇌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세뇌 다 당한 사람들은 거기가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뇌각자가 그런 얘기라고요 사람의 뇌는 현실과 변실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대요 뇌를 속일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면 거기가 천당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나가요 사막에서 혼자 살려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어요 거기가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버벅거리고 사는 대로 세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고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서 운동 생활한 수도자들이 있어요 행불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지만 일단은 내가 사는 삶이 건강한가 병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사이비에 빠진 것 같은데 나오기가 힘들다 그럴 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차단한다는 게 문제고 사이비 교주들은 다 차단시켜요 가족과도 못 만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완전 봉쇄 생활을 시킵니다 핸드폰도 없고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면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쫓겨날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는 정말 범죄로 저질리고 있는 거죠 정신적 살인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범죄입니다 네 자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것이고 결국 제 판단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 일은 제 일에 있어 하느님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관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하시고 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을 하기도 전부터 생기는 게 있어요 걱정 걱정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걱정을 하면 일을 실행을 하는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몸이 무거워진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내가 물에 빠졌어 근데 물에서 헤어나오려고 막 퍼덕거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가라앉아요 몸이 무거워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요 힘을 빼고 눕는 거예요 떠요 힘을 빼면 떠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분야의 운동선수들이건 똑같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힘 빼 힘 빼 야구선수도 힘을 빼고 배틀을 휘둘러야지 안타가 나와요 골프선수도 똑같이 힘 빼야 돼요 탁구, 농구 다 힘 빼라 그래요 힘이 안 빠져요 힘을 뺀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무언가의 의탁을 다 한 상태 텐션이 풀린 상태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불안을 늪혀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오만 가지 걱정이 일어나서 내 눈앞을 가로막는데 내가 하느님께 이걸 다 맡겨드리면 그런 걱정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가나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모든 일은 내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단지 나는 앞날을 예측을 못해요 자욱하게 그래서 예측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가는 길을 잘 이끌어 주십사하고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유연해진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유연해진다 심리적으로 유연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당신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당신이 막아버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해요 해요 가요 일단 근데 제 경우는 하느님이 제가 가는 길을 틀어서 당신이 원하는 길로 데려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당신 계획대로 끌어가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내가 하지만 맡기고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거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도 청년 활동하는 그분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나의 일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하느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은 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돼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좋아야죠 그러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도 윈윈이거든요 윈윈이면 하느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독하게 나만을 위한 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건 이렇게 제동이 들어와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 개입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가 일단은 즐거운 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그렇겠죠 정신없었어요 저희 게시판 열려있는 거 아시죠?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